안심 스마트 위치 알림인 삼성 커넥트 태그 안녕하세요 정가영입니다. 사물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MBIOT라는 IoT 전용 네트워크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MBIOT는 기존 IoT 서비스의 한계였던 높은 배터리 소모량, 짧은 실내 커버리지, 비싼 통신모들 가격 등의 문제를 개선한 보다 진보된 IoT 전용 네트워크 기술인데요. 당사에서는 이 MBIOT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스마트 위치 알림이 삼성 커넥트 태그를 출시하여 내 아이, 반려동물, 소중한 내 물건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진보된 IoT 기술로 삼성에서 출시한 안심 스마트 위치 알림이 삼성 커넥트 태그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 커넥트 태그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학교나 학원에 간 내 아이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궁금하시죠? 삼성 커넥트 태그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확인하고 싶을 때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WPS를 통해 GPS가 닿지 않는 실내는 물론 실내외 어디에서나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알림 존을 설정하여 알림 존의 체크인, 체크아웃 여부를 알람으로 알려주어 더욱 안심할 수 있어요. 삼성 커넥트 태그는 저전력 네트워크 기술 및 최적화된 전원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충분한 제품 사용 시간을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어 위치 확인이 어려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이젠 접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요즘은 캠핑이나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죠? 삼성 커넥트 태그는 IP68의 뛰어난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되어 예기치 못한 날씨나 침수에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에 미숙한 어린이나 애완동물에 부착하여도 안심하실 수 있겠죠? 깜빡하고 TV나 에어컨을 끄지 못하고 외출하시는 일이 종종 있으셨을 텐데요. 스마트폰 삼성 커넥트 앱을 킴해 삼성 IoT 에코 시스템 내에 연결된 다른 제품까지 자동 제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 커넥트 태그로 보다 더 스마트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대가 간편한 콤팩트 사이즈에 어디에 걸어도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모양의 디자인으로 세련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 커넥트 태그 간단한 사용방법 기본 설정 제품 개통은 통신사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의 삼성 커넥트 앱을 통해 자가 개통이 가능합니다. 삼성 커넥트 태그 앱을 이용한 방법과 삼성 커넥트 태그 제품 라벨의 QR코드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 중 선택하여 개통을 해주세요. 스마트폰에 삼성 커넥트 앱을 설치한 후에 제품과 모바일 기기가 근접한 상태가 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제품이 검색됩니다. 이후 추가를 둘러 화면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고 연결을 완료하세요. 연결이 완료되면 삼성 커넥트 앱의 기기 목록에 제품이 나타납니다. 스마트폰의 삼성 커넥트 앱에서 제품의 위치 및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정 알림존 출입 알림을 설정하여 집이나 학교와 같은 구역을 등록해 제품이 해당 구역에 진입하거나 나갈 때 알림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제품의 위치 정보를 일정한 시간마다 알림으로 받도록 스마트폰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 커넥트 태그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이의 등하굣기를 실시간 확인해보세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에게 부착하여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물건에 부착하여 혹시 모를 도난 사고를 대비하세요. 깨끗한 크림 화이트 색상의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느 곳에 부착하여도 세련됨이 돋보이는 삼성 커넥트 태그 작동법 또한 간단해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제품을 켜거나 끌 수 있고요.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짧게 누르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켜진 상태에서 짧게 두 번 누르면 현재 위치가 모바일 기기로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노트8을 개통한 고객 중 이벤트 참여 고객 대상으로 액세서리 5만 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는데요. 해당 할인 쿠폰으로 액세서리 관해서 커넥트 태그도 구매할 수 있으니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50% 할인 프로모션 요금제가 적용되어 연 5천 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보다 진보된 IoT 기술이 접목되어 스마트한 위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 커넥트 태그 이제는 안심 또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